그 자리가 큰데요. 자리가 왜 크냐면 100이 느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곳까지 선수로 할 수가 있습니다. 흑에게 역 끝내기였던 자리였군요. 그런데 이제 흑이 둔 것과 비교를 해보면요. 100집이 이곳에서 여러 집 생겼죠. 흑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수로 100이 했기 때문에 선수 끝내기는 2배로 계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산다면 이곳이 뭐 10집 가치는 충분한 곳입니다. 지금 10집이라면 정말 반상 최대거든요. 100이 끝내기로 따라갑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공제를 아예 면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무조건 패널티를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둑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중간중간 한 번씩 시계를 확인할 만도 한데 거의 그쪽으로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있어요. 사실 부산동인구가 이번이 본선이 두 번째 출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조금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부산동인구 5집 공제 1분 전입니다. 네. 1분 전 메시지를 듣고 한 번 확인을 해봅니다. 100은 빨리 둘 테고요. 흑도 시간 공격 겸 경남고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좀 빨라지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이제 경남고도 뭐 2분여를 더 사용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빨리 둘 수밖에 없고요. 지금 부산동인구는 페널티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형사가 조금 불리한 부산동인구로서는 만일 페널티까지 받게 된다면 그게 치명타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100이 큰 끝내기 했습니다. 끝내기에서는 100이 조금씩 포인트를 올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흑이 끝내기를 좀 실수를 했어요. 이거 갈 수 있었는데 이것도 놓쳤고요. 이거 받아야 되고. 이 계기 아마 이제 흑어치고 뭐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추게 했어요. 또 이렇게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보이죠. 아 이거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선수 석집 끝내기거든요. 네. 그러면 여섯 집 끝내기인데 이곳은요. 흑이 선수 끝내기가 꽤 큰데요. 끼워서 끝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자체만으로도 거의 두세 집 석집짜리고요. 그리고 이 교환으로 인해서 뛰어드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곳과 이곳의 가치는 비슷한데 이곳 뛰어드는 것만큼의 약점이 남기 때문에 그런데 흑이 안 끼웠거든요. 안 끼우니까 김준영 선수가 뒤로 반쯤 갔죠. 큰 실수를 했네요. 지금 그냥 두 집 손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집이면 큰데요. 자 일단 부산동인구가 먼저 공제를 받습니다. 다섯 집 공제가 들어갔고요. 경남고도 함께 시간 공제가 될지 1분 40초 남았습니다. 지금 이쪽 둬야죠. 이거 두고 그 다음에 큰 자리는 이곳일 것 같습니다. 도서, 한념, 잡민수 이곳이 또 큰 곳이고요. 지금 보면 김준영, 김건대 선수는 좀 빨리 두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고승성, 박상준 선수는 마음은 급한데 지금 손이 바로바로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부산동인구는 일단 페널티로 다섯 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최선의 수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더 중요한 것은 빨리 착점을 하는 것이 더 시급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페널티 받는 것을 줄여야 하거든요. 여기서 만일 열지 공제를 받게 된다면 그건 거의 치명타입니다. 이것도 아픈데요. 뭐냐면 이곳 단수치고 맞게 되면 이곳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갈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처럼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곳이 다 선수로 돕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곳 두면 바둑이 다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이곳 두면 이러고 형사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 5, 6, 7, 8, 9, 10, 13, 17, 20, 24, 28, 30, 32, 32, 38, 39, 마흔, 44, 45, 49, 49, 49, 40, 4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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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IE. 100이 약 50집 정도 만에요. 100집도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요. 9 집을 보게 되면 14, 18 20, 23, 22, 23, 23, 24, 38, 49, 45, 48, 55, 55, 56. 반면 지금 페널티가 없는 상황에서 평소가 비슷해요 지금. 그런데 페널티 5집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경남구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10집까지 됐기 때문에 경남구가 한 번은 공제를 받더라도 여유 있는 형세가 됐습니다.